웃기죠? 갑자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도 긴급하게 날렸다가 트윗을 지웠습니다. 그 트윗 봤다. 8번 눌러주십시오. 자 비트코인 ETF 현물이 드디어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무엇을 통해서 나왔냐? SEC 트위터 계정으로부터 이 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Today Approved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이걸 받자마자 SEC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뉴스 섹션이 있고 뉴스 섹션에 프레스 릴리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나 보려고 어떤 회사들이 승인이 됐는지 보려고 제가 갔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야. 승인이 났으면 승인된 회사들이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승인된 회사들이. 근데 그 회사들 이름이 하나도 없고 뭐 승인됐다라는 얘기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좀 있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바로 게리 갠슬러가 보냅니다. 뭘 보냈어요? 야 우리 지금 트위터 어카운트 해킹 당했어. 그리고 이 포스팅 자체는 승인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EC는 아직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승인하지 않았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프로덕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곱씹어보면 언어서라이즈 트윗 워스 포스티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킹인 건지 아니면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 문제인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죠? 해킹일까? 아니면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여기에 보면 해킹이란 말이 없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해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구 자체로만 보면 뭐예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 어카운트가 해킹 당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준비된 이미지가 아닐까? 아직 사인을 안 했는데 한마디로 결제를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어서 커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로 좀 이따가 겟이 갠슬러 말고 공식적인 트위터 어카운트로 나와 있습니다. 컴프라미스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도 썼고. 그래서 이게 언어서라이즈 포스트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을 쓰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해석하는 게 분분합니다. 너무나 분분하고요.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지는 걸 봤죠. 실제 이런 뉴스가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트위터가 물론 말도 안 되는 뉴스 미디어죠. 말도 안 되는 뉴스 미디어긴 하지만 뉴스 미디어로서 역할을 했다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루머의 사고, 뉴스 전에 팔고, 뉴스가 나오면 줍줍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 모두 9번 눌러주시고요. 우린 실제로 이것을 해프닝으로만 볼 수는 없다. 누군가가 분명히 장난을 친 거고 누군가는 분명히 이득을 얻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유진투자증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이 틴더 유명하죠. 틴더 써보신 분 T라고 한번 써보세요. 틴더 써보신 분. 아니다 1번이라고 해보자. 틴더 써보신 분 1번 눌러주십시오. 저는 뭐 써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그 어카운트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동안 이제 여러가지 범죄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오늘이죠. 이제 오늘 이제 주가가 미친듯이 솟아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친듯이 솟아난 이유는 무엇이냐. 액티비스트가 붙었습니다. 액티비스트 엘리옷입니다. 엘리옷이 이제 엘리옷 매니지먼트가 붙었고 이 회사에 이제 여러가지 지분을 서서히 지분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사진이랑 경영진을 얼마든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태로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엘리옷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런 회사들을 삼켜 먹고 나서 충분히 회사를 바꿉니다. 그리고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죠. 그리고 엄청나게 사람을 막 자릅니다. 그리고 마진을 확보하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확 올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액티비스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 회사를 목표로 삼았냐 이걸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이 회사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팬데믹 때문이죠. 팬데믹이 거의 한 3년, 4년인가요? 이제 4년 차 이제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팬데믹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데이트도 안 하고 이런 거 안 쓴단 말입니다. 1번 누른 사람이 아무도 없네. 우리 중에는 틴더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 진짜일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칠이라는 이 회사가 틴더라는 회사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제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 더 이상 이제 팬데믹이 또 있을 리는 없지 않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얘네들은 이제 뜰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행동주의자들은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을 삽니다. 지분을 사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운영 방식을 바꿔요. 운영을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꽂아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 회사를 팔기도 합니다.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지분을 가진 소수의 우리 같은 개미들의 이런 주식을요. 위임장을 받아요.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어떤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해서 심지어 회사를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되게 엄격한 뭐라고 해야 되나 룰 베이스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완전히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법을 이용해서 법을 그냥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다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엔 소송이나 이런 거가 걸렸을 때도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습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아마 한국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동주의자 누구 편이냐 주주입니다.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거는 별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명분을 내세우기도 해요. 근데 결국엔 뭐야 돈 놓고 돈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자들이 어떤 회사에 지분을 매입했다? 그럼 그거는 그 주주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주의 깊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엔비디아. 아이고 엔비디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엔비디아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냈습니다. 어제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냈죠. 그래서 현재 얼마를 클로징 했어요? 531불 31전. 엔비디아 있는 사람 531불이니까 5번 눌러볼까? 엔비디아 있다. 5번 눌러주십시오.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중국용 반도체 3종. 신제품 3종 만들고. 그리고 중국용도 또 만들고. 근데 이 중국용 만든 게 실제 가이드라인에서 5% 정도만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진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미국 정부가 좀 허탈할 정도예요. 아무튼 이걸 해서 중국 수출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막 팔 수 있어요. 막 팔 수 있어. NVDL도 저도 있어요. 저도 NVDL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투입 보내드렸어요. 투입 받은 분들 8번. 8번 눌러주십시오. 투입 받으신 분들 8번. 8번 눌러주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최근에 이제 증시에 미국 증시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NVDA에 들어오는 돈이 하루 만에 10빌리언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동안 우리가 테슬라가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테슬라가 1위다. 뭐 개미들이 전부 다 테슬라만 사고. 기관도 테슬라 사고. 자 변동성이 심하니까.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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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테슬라나 버크셔나 비슷합니다. 테슬라나 버크셔나 비슷해. 버크셔는 일반인들이 접근을 잘 못하죠. 왜? 워낙 비싸니까. 지금 얼마 하나요 버크셔? 한 주에 얼마 해요? 몇만 불 하잖아요 한 주에 지금. 몇 천만 원을 한 거야 한 주에. 그럼에도 돈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 거를 사죠. 그런데 그동안 테슬라가 1등인 줄 알았는데 테슬라랑 버크셔랑 거의 비슷하고 1등이 누가 된 거야? 엔비디아가 된 거예요. 지금 증시로도 들어오는 모든 돈들은 어디로 가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다? 엔비디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스토리 스탁이죠. 스토리 스탁인데 스토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테슬라의 스토리는 뭐야? 테슬라의 스토리는 뭐야? 일론이 넥스트이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이게 통해 했었어.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넥스트이어라는 단어를 못 쓰고 있어. 어닝 발표할 때 혹은 무슨 앤뉴얼 미팅 때 일론이 늘 푸는 구라가 뭐야? 넥스트이어였어. 그런데 지금 넥스트이어가 없어졌단 말이지. 넥스트이어까지 뭘 하겠다. 안 돼도 일단 질렀단 말이야.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사이버트럭도 넥스트이어까지 만들겠다. 이런 얘기 툭툭 던지고 그랬잖아요. 넥스트이어. 넥스트이어가 지금 없어요. 다 내놨어. 넥스트이어까지 뭘 한다고 그랬어? 골프카트 같은 것도 골프카트 차, 국민차. 국민차 2만 불짜리 내놓겠다고 한 이후로 넥스트이어가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는 거지. 바닥이 난 거야, 스토리가. 한마디로. 이게 화성카드를 너무 일찍 썼어. 그거 맞아. HK님 말이 정말 맞다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서서히 풀었어야 됐어. 서서히. 그런데 너무 땡겼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트위터입니다. 트위터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까먹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옵티머스 로봇 있죠. 이거 돈 번 거 다 여기다 지금 꼬라받고 있어. 돈이 안 남아. 안 남으니까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증자할 수도 있어. 증자 스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자 스토리. 이거 나오면 진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증자 스토리 나오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거 안 나오길 바라야 돼. 지금 테슬라 있는 분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 현금 흐름을 보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 사실이야. 테슬라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야. 돈을 많이 벌어. 그런데 가오 잡는데 돈을 쓰고 있단 말이야. 옵티머스 저걸 왜 하냐고 지금. 가오 잡는데 이거 얘네들 자동차 회사잖아 지금. 그런데 가오 잡는데 돈을 다 쓰고 있어. 멋있는 거 다 하고 있잖아. 내가 쏜다 이거야 지금. 돈 많이 벌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넥스트 이어가 나올 때 올라갈 수 있는데. 넥스트 이어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 이제는. 야 얘네는 지금 스토리가 나올 게 없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로 지금 모두 다 몰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걱정이 되고 있지만. 오늘 이제 게리 갠슬러. 게리 블랙 아직도 얘기했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웅장 세븐 중에서 제일 싸 주가가. 왜? EPS랑 매출이랑 비교를 해봐. 제일 싸. 너무 싸. 너무 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보다 더 싸. 그리고 이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렛 패커드가 그동안 바닥을 너무너무 내려가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휴렛 패커드가 오늘 어느 회사를 하나 산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제 휴렛 패커드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겠거나 했는데 오늘 좀 빠졌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제가 보니까 핸들을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오늘 되게 많이 빠졌어요. 6%인가 8%인가. 얼마 빠졌나요? 자 그런데 주니퍼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사버렸다는 이 소식이 나서 오늘 빠진 거예요. 14빌리언을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14빌리언을. 자 그럼 주니퍼가 뭔데 왜 저렇게 비싸?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네트워킹 회사. 네트워크 회사는 뭐가 유명해요? 네트워크는 이 회사지. 여러분 다 아는 회사가 있어. 무슨 회사야? 한번 써봐요. 채팅에 써보세요. 채팅에 써보십시오. 네트워크 하면 어느 회사야? 한번 써봐. 바로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스코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트워크 쪽에서는 짱이었어요. 그리고 그럼 2등이 누구냐? 주니퍼예요. 주니퍼. 그렇죠. 레이체님. 맞추셨어. 딩동대. 떠니킴님도 맞추셨어. 시스코입니다. 그래서 이 HP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이 될 거라는 것을 냄새를 맡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AI라는 것 그리고 AI라는 것은 또 다른 키워드로 얘기하면 데이터 센터라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센터에는 뭐가 들어가요?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네트워크 장비가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AI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센터라는 것. 여기에는 GPU도 들어가고 무슨 다른 반도체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결국엔 네트워크가 필수라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시스코를 추격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 주니퍼를 HP가 그냥 꿀꺽한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니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경기가 별로였고 주가도 많이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줍줍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회사들이 보면 캐시가 있는 회사들은 이런 알짜 회사들을 사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겁니다. 특히 바이오 쪽에서 많이 일어날 거예요. 바이오 쪽의 큰 회사들 엘라이릴리라든지 머크라든지 이런 애들은 돈이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 캐시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을 계속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서 쫓아가면 주니퍼처럼 대박을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HP처럼 사는 입장에서도 이게 나중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